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파이널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상속의 기본은 부모 클래스가 갖고 있는 메소드들을 물려받는 것, 그리고 부모가 물려주지 않은 메소드를 추가하는 것, 그리고 부모가 물려준 메소드를 덮어쓰기에서, 재정의해서, 영어로는 오버라이드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시키는 것, 그게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상속의 문제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 클래스가 갖고 있는 메소드를 자식이 상속하지 못하게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파이널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면 됩니다. 자, 우리 파이널을 같이 한번 실습을 해봅시다. 이게 왜 필요한지는 나중에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파이널이라고 하는 PHP를 만들었고요. 자, 타이핑해볼까요? 부모 클래스, 페어런트 클래스가 있고요. 클래스, 차일드 클래스가 있는데, 이렇게, 익스텐즈 페어런트 클래스를 하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성의 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아주 심플한 메소드를 정의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자식 클래스에서, 펑션 A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A가 부모 클래스를 오버 라이딩 하는 거죠. 덮어쓰기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에코 페어런트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에코 차일드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를 호출하면 잘 되죠. 예, 상속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 메소드를 상속하지 못하게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되냐면 펑션 B라고 하는 메소드에 에코 페어런트 B라고 이렇게 하고요. 이 앞에다가 파이널이라고 붙여줍니다. 그럼 이게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상속의 마지막. 그럼 여기다가 제가 펑션 B라고 해서 이 같은 이름의 B를 오버라이드 하려고 했을 때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에러가 떴는데 여기 있네요. 자, cannot override final 메소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파이널로 지정되어 있는 메소드는 오버라이드 할 수 없다. 라는 겁니다. 또는 여러분이 이 클래스 전체를 아예 상속받지 못하게 하고 싶으면 이 파이널 키워드를 클래스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그러면 클래스 자체를 인헤리트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파이널이라는 키워드가 하는 역할입니다. 상속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이런 걸 쓸 수 있냐면 제가 구체적인 예제를 여기서 언급하진 않을 거지만 그냥 말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우선 어떤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이 클래스가 아직 완성이 안 돼 있거나 자꾸 바뀌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누군가가 이 클래스를 상속받아 버리면 이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는 모든 클래스들이 이 클래스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면서 시스템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우리는 파이널을 쓰는 겁니다. 또는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시스템이에요. 상속을 하게 되면 좋은 점도 많지만 나쁜 점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속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잡성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그 클래스에 대해서 파이널을 선언해서 다른 사람이 이것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핵심은 상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파이널을 쓴다 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